랜덤 플레이크 근데 춤이 있어요? 저 있어요? 있어요 있어요? 그럼요 있죠 아 진짜 여기 보면 산다는 건 부기맨, 사랑의 바다리, 내 사랑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? 부기맨은요 죽썸댄스가 있고요 어떤 거죠? 죽이는 3종 세트라고 해서 너무 신나면 죽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3종 세트에서 죽썸댄스 죽썸댄스가 뭡니까? 처음에는 끝내주네요, 재질하네요 신나서 죽고 두 번째는 귀여워 죽습니다 부끄러워요, 너무 부끄러워요 난 몰라요 마지막에는 섹시해 죽고 부기부기부기맨 다 있구나 있었어 그래도 죽이는 3종 세트 사랑의 바다리는 뭐 있습니까? 바다리는요 솔직히 별거 없어서 굉장히 살랑살랑하는 안무가 포인트예요 당신 없인 무스라 당신 없인 무스라 정말 나는 무스라 당신은 나의 딸이 이건 거의 윙크 위주로 가져왔어요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할 텐데 지금 공복이죠? 공복이죠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?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? 한 번에 소거하면 저희가 좀 뭐 고기 고기 햄버거 고기 패티 고기 두레버거 두레버거 지금 햄버거밖에 안 되는 거죠? 치킨 치킨? 치킨 치킨 반반 반반 후라이드 후라이드만 양념반 후라이드 후라이드? 후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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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플러스 받고 햄버거 어떤 햄버거 치킨 후라이드 치킨 치킨 버거 먹기 싫은데 치킨 버거? 햄버거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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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홍진영씨가 좋아하는 한 번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의견은 전혀 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테도 딱 이렇게 딱 줄 때가 있으시네요 아 진짜 얼음플라를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너무 원하시니까 자 우리 홍진영씨와 함께 랜덤플랫댓이었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좋아 아 극장댄트 극장댄트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벚꽃이가 내졌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벚꽃이 내 사랑 그 내게 줄까 말까 고민하던 그 사랑 영영 떠나요 이거 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 찾아봐요 사랑은 되는구나 할 걸 막 disagre weep Bookie Bookie man weep Bookie Bookie man weep Bookie Bookie man weep Bookie man вн냐트 아 두세 두세 세 이렇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기다려요 우리 우림 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바뜨들 이거 언제 끝나요?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뵙베이 어차피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오늘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언제 끝나요 이거?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당신만을 당신만을 기다려요 부글부글부글내 나를 사랑하나 해요 이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로 부글부글내 나를 사랑하나 잘한다 성공 우와 탈락 어? 어? 3개 3개 어? 예 얼굴을 3개 아 정말 처음입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를 이렇게 김두덕이 없이 한 번에 성공하시고 원더걸스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저희가 보석을 건졌네요 이야 정말 땡신 멋있네 진짜 잘한다 우리도 안 틀렸잖아요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활용하게 개착 효과 한 번에 랜덤 플레이